아 한국쪽이라서 그런가 좋은 그게 없네 차가 차가 괜찮은 놈이 없어 뚝뚝 자 어쨌든 동료의 복수는 완수했구만 왜 트위치보다 유튜브가 회사에서 보기엔 더 나아요 야 아까 그놈들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놈들은 아 그래요? 아 이거 원본화진 5000K인데 그거 LTE로 보면 데이터 소모량이 장난 아닐꺼야 자 이제 드론을 한단계 더 업그란다 이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점프개선 아이고 능력 그게 없구나 포인트가 있으면 뭐하니 어? 잠깐만 스트로타워 저번에 한 번 갔을텐데 내가 흠 흠 흠 알았어요 이제 다음 미션에서 총 좀 쓸게 맨 너무 드론만 날려서 실망했어 아니 아까는 드론 언제 사자고 보채더니 이제 왜 드론을 사니 드론만 날린다고 보채고 난 어떡하니 난 어떡하니 자 이제 여기 자 이제 호레이조의 마지막 복수를 한 번 해보았 아니 아 진짜 드론 없을 때는 어 드론 언제 사냐고 막 한 시간에 한 번씩 누가 물어보라고 이제 드론을 사니 너무 드론만 날리고 어? 저 가고 안 싸운다고 저 가고 안 싸운다고 아 근데 이게 총을 쓰다가 지나가던 경찰이 난입하는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쓸데없이 레이븐스톤님 팔로감산대 레이븐스톤님 팔로감산대 아 아 아 아 회선이 안 맞나보죠 원본화질로 한 번 바꿔보세요 톱니바퀴 누르셔가지고 자 트라비노랑 구티 에레즈 그리고 우루에타를 무력화시키라 스타트 굿보이 그러니까 나랑 싸워 날 위해서 물어줘 저거 날 위해서 물어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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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빨리. 아 그 지금이야 아 트래비로 루이스 저기 온다 어? 뭐? 뭐 나무 짓도 안했어 왜그래 달려! 파이어! 아! 아 굿 다음 뭐야 저격수 봐 춥 아 춥 보고싶다 다이렌! 그 뼈가 구경하는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사과의 뼈! 뭐? 오 제발 어 잠깐 얘 위치가 지금 슬슬 쌀쌀 아 아닌가 아 이게 좀 애매하네 마지막 한 놈이 좀 애매하다 자 이쪽으로 가 제발 이쪽으로 와줘 가줘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아다녀 봐 아니 후진이 이게 버튼이 방향을 정확하게 그게 되는게 아니라서 아앗 안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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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촛 에이 덕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호레이쇼에 복수를 했다 네 이렇게 해서 호레이쇼에 복수를 했다 아 아 두목이 나왔어 이제 어휴 정말 바이 바이 이렇게 해서 정확히 말해 해킹이라 가지고 카메라 해킹이라 가지고 적 잡고 어 충질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그렇게 치료하세요 비아래요 비아래요 이게 다 내가 방송을 재밌게 진행을 못해서야 하지만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이죠 컨셉이죠 뭐 아마 비슷하게 뭔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능력만 있다면야 뭐 늘 못하겠어 뭐 능력만 있다면야 저 여기 저 여기 저 여기 이 갱의 대빵을 잡아다가 족쳐야 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게 좋을지 자 파블로의 지하응신처에 들어가래 아 왜 하필 또 지하야 이런 지하 아우 아우 흠 카메라가 근처에 흠 흠 이걸 활용해보자 18일날 나오지 않나요? 아마 오늘 최 열심히 하고 있는게 제로땜에 그래요 아 마취독스도 빨리 하긴 해야되는데 아 오 아 오 아 아 오 보자 어딨어 변경 자 너도 변경 이 시간에? 저녁에 저녁에 왜 그런 공사를 해? 알았어 드디어 저격총을 얻었다 공사하는데 또 저녁에 뭐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그랬다는데 아니 그런 공사를 왜 저녁에 하는거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잠시만요 여기가 문제가 있는거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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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헤헤헤헤 헤헤헤헤헤 아 근데 뭐 그정도는 옆집에서 이사오려고 아마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 같은데 정도는 뭐 감안해야죠 아 근데 하필 내 방이 옆집이랑 붙어있는 그런 방이라서 그게 좀 문제가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지 어디있어 어디 도망갈라고 인마 야 가지마 나 혼자 남겨두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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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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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너를 위해 바보처럼 살아가냐 아 그래갖고 옆집에서 뭐라고 했나 아 그러니까 그거 좀 소리 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죄송하다 라고 말을 했나봐 아 이러면 반방송 못하는데 안돼 나도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나도 후원해야 후원 먹어야 동생 PC방비하고 무차 말하지만 치킨 치킨 사먹지 일반 플스4에요 마이 뭐지 뭐지 꼭 일본 아니 꼭 그 미국 그 이런 오픈워드 게임에는 중국인들이 꼭 나오는 것 같애 범죄조직으로 꼭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그 돼지머리가 아니 그 돼지머리래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어 정육점 중국인들은 꼭 정육점이나 정육공장을 운영하더라구 저 옆 깻잎통닭이요 그것도 넓게보면 아시아계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의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 어? 컴온! 애들 겁나 많은데? 아 이거 결투장인가? 시야결투장? 자 저 녀석이 이 갱의 리더인가봐 아 그리고 넌 오늘 죽는다 나한테 자 아 진짜 개싸움이구나 자 자 자 다음 카메라를 활용해서 아 시 자 ennial 아 아이 잘하지 트 치 자 ㅃ defenses 휴 재 너무 하야될 일 어떡해 어떡해 너는 제가 bowling을 이길게요 이 소설을 저한테 1번을 파는 중 ug일이야 1번에 으악 불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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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쒸, 앤티 세이저 티베이코. 고맙습니다. 자. 자. 결국 웬만한 건 안 먹히겠다. 잠깐만요. 전화 와가지고. 마취독스요. 뭐지? 공유번호로 와서 혹시나 해서 받았는데. 자 와라. 붙어봐야지 이제. 붙어봐야지. 맞는거야? 안 맞는거야? 다시 열어.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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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붕! 붕. 붕, 붕. 붕. 아 이거 맞추기 드럽게 힘드네 그렇지 나 이제 간다잉 으아다다다다다 뭐 어디에 막혀있었나보죠 어디에 막혀있었거나 내가 조전을 잘못해가지고 잘 안맞았거나 오브젝트에 막혀가지고 배민이 판정이 안되어갔거나 야 그래도 지젠님은 눈점머너 도로주행이라도 하잖아 난 지금 아직 필기도 못봤어 안봤어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안녕 어디서 이씨 어디서 이씨 으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않 그래 우버 되어 우버 되어 하기 전에 도망친다 나올 mummy 으아아삐삐삐삐삐 Turn it 아아이 미칠냐네 으아아다다다다다iencies 바이크를 탄다 바이크 탄다 이거 탄다 이건 어다다다. viat 달려라! 부스터 온! 브라차! ¡Later! ¿Qué es ese chato?! ¡Squiero! Porque está muy sad. ¡Minute in favor! ¡Papá! ¡Hoo! ¡Fuck! ¡Lost'dan sus! 저놈을 매우 세게 쳐라 어 업그레이드로 하면 부스터가 달려있습니다 그래 내 마치 내 방송이 업그레이드되어 후원이 팡팡 터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빨리 갔어야 됐어 다른 미션 하느라고 다른 미션 하면서 삽질하느라고 너무 늦었어 사실 현실에서 불법 개조를 하면은 엔진을 다는 것보다는 LED를 개조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바이크 타는데 이 게임에서는 헬멧도 안써 자 이렇게 해서 호레이쉬의 복수를 완료했다 옛날식 점이 어우 많이 올랐어 해안이다 알았어 기다려봐 시켜볼게 있어 자 세상을 해킹하라 어우 비싸 너무 비싼 것 같아 11만원 7만원 저격소총 이승작별 산탕총은 뭐야 대체 아니요 전 야외 방송같은건 안하잖아요 네 이거 말고 던 없네요 뭐 진행하면서도 더 추가될 수는 있겠는데 아마 이게 그걸 거예요 이거 적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3d 프린터로 자체적으로 만든 무기들이라서 그게 좀 다를 거야 이거 뭐 저격총 그거라든가 다 나쁘진 않은데 뭘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일단 봐봐 이것도 그거밖에 없어 뭐 커스터마이즈가 콥토드 1011122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색깔이랑 뭐 이런 남자는 핑크 너도 핑크 아니요 돈이 줄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그 GTA처럼 병원에 가는 개념이 아니라가지고 일주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이 잊지 사이 잊지 사이 잊지 학술원 이것도 사이비 쪽 관련된 것 같은데 많이 진행을 한 것 같긴 한데